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영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저의 영상을 계속해서 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충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근데 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또 드시는 분들은 아마 종목을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제가 짚어드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뭐라도 하나 매수를 좀 해보셨더라면 일단 수익은 아마 발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다못해 SDI를 매수하셨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전지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사실 최근까지는 좀 부진했었어요 아무래도 원가 부담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이 다소 좀 단기적으로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였었는데 테슬라가 우리 지난 4분기부터 1분기 차량 인도량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또 1000불 이상을 달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전지의 전반적인 훈풍을 좀 불어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뒤에서 백날 첫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고민해봐야 숫자로 실제로 찍혀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한방에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다? 어찌사건 간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된다 테슬라도 차량 인도량이 많아지고 차를 많이 팔았으면 그거 다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드릴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의 적정 레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결국에 이익이다 이익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밸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양한 투자 지표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녀석의 적정 시가총액이 산출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 여러분들께 떠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일부 언론사에서 삼성 STI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약간의 우려스러울 만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일요일날 강조를 몇 개 드렸었고 결국에 보세요 앞자리가 오늘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비를 잘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고 또 좋은 종목이라고 시장에 많이 떠들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할 어떤 그런 주체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샀으면 그걸 잘 지켜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가만히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시세의 변동과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이게 언론을 통한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찌라시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해코지를 자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수비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일단 돼야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역습을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축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비가 한 차례 이루어지면 우리가 역습을 해서 골을 넣는 건 사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전술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격하자 해서 점점점점 상대 진영에서 작전을 펼치려고 하면은 상대방 수비수가 거기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역습이라는 거는 이미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다 와서 공격을 하고 있다가 그 수비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역습으로 공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거나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격을 하고 어택을 가하면 이거를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역습은 쉽다 지금 삼성에서 때에는 그런 역습을 제대로 성공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우리 차트나 리포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2분기에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봉차트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이틀을 좀 이겨내고 다시 오히려 최근 시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재 녹화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자리가 이제 드디어 좀 바뀌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출이 됐던 기사 다 보셨겠죠 폭스바겐 화재 위험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10만대 리콜 삼성 SDI 영향은 이렇게 제목을 딱 붙여서 기사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움찔 하시는 거예요 폭스바겐 이쪽으로 삼성 SDI가 배터리 많이 납품을 하고 있죠 10만대 리콜 삼성 SDI 영향은 이러니까 이제 쫄리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라면 당연히 쫄릴 수밖에 없죠 저도 갑자기 이 기사가 떠서 뭐야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펴봤는데 이제 들어가서 중요한 건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이 내용 기사 자체가 현재 이 기사를 언론사는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 언론사가 막 엄청 찌라시를 뿌리거나 그런 언론사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엄청 냄새가 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찌되건 간에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완전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영향은 분명히 있으려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대부분 삼성 SDI 배터리를 쓰는 차들이라고 하고 그 10만대 리콜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 SDI 측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네 이게 좀 의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퓨즈 그 저기 뭡니까 독일 현지에서 기사가 떴었어요 리콜의 주된 이유를 갖다가 퓨즈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빗대서 저는 또 VIP 회원님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렸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뭐 그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팔아야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바로 또 기사가 나와주면서 화재 우려로 10만대 리콜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배터리 문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삼성 SDI는 여기에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없다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 SDI 제품이 아닌 다른 부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기사를 보고 매도하신 분들은 또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저렴하게 샀다 저렴하게 샀는데 일단은 매도를 했다 다시 샀다? 물론 좋은데 그분들은 한 가지 이제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다시 샀다 팔았다 해서 뭐 손해를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정말 다시 오긴 힘든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가격의 추후에 상승이 더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복리 효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만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3만원까지 왔어요 3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몇 배예요? 3배가 올랐죠 3배 그렇죠? 3배가 올랐는데 이 3만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주식이 6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3만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2배밖에 안 돼요 2배 근데 만원에 매수한 사람은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똑같은 가격에 와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은 그쵸? 최초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특혜가 뭐냐 쌀 때 샀을 때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해서 뭐 수익 많이 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핵심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싸게 샀을 때 엄청나게 큰 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목표 주가가 6만원이야 근데 3만원에서 6만원은 2배지만 만원에서 6만원은 6배잖아요 이 복리 효과 복리 효과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과거에 테슬라가 한참 2차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었고 테슬라도 아직 실적이 제대로 뛰기 전에 한참 그때쯤 이슈가 되고 할 때쯤 보시면은 여기는 차타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한 400불 선상까지 400불 선상까지 올라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과거에 뭐 한 진짜 40불에서 400불까지 오를 때 10배 오를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1140불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400불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시세까지 했을 때 전고점까지만 하더라도 곱하기 3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3배도 많은 거예요 사실 많이 벌었지만 기존에 40불에서 들고 오신 분들은 빼? 30배자 30배 그러니까 이 복리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게 샀을 때는 쭉쭉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저런 내용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여기서 성장이 끊기고 주가 상승에 발목이 잡힐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를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 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슈가 나타난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섣부르게 매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매도하신 분들은 이 저가 매수를 통한 복리 효과라는 혜택을 못 누리게 된다 이 주식이 100만 원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남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카드를 놓치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우리 메인 핵심 스트라이커가 부상을 당해서 그 선수가 경기를 다음부터 못 뛰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게 단타 종목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철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내가 이런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그동안 책을 보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보든 했을 때 거기서 얻은 그런 정보와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주식들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위기에 매수해라 공포에 매수해라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으면 매도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결국에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삼성에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께 수비에 대한 전술 전략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VIP 회원님들은 그대로 다 들고 계시고요 중간에 또 비중을 더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제2의 코리아 서키트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2차전지 굉장히 강하죠 이번 종목만큼은 저는 이 코리아 서키트 후속작을 갖다가 2차전지 종목으로 4개의 종목을 편입을 했다 4개 2차전지로만 4개예요 왜 2차전지로만 4개를 편입을 했을까 아니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한 섹터를 어떻게 다 같이 사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철학적인 거 나오죠 네 그런 게 먹혀야 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들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제조업들 쪽에서는 비제조 쪽은 뭐 엔터가 대표적으로 미디어 엔터 이쪽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나 제조 쪽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 그쵸 1, 2, 3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으로도 새롭게 매출이 수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차전지 쪽 밖에는 지금 실적이 퍼포먼스 있게 나타나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7만원도 간당간당해요 그쵸 7만원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금 어느 쪽으로다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읽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을 또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한데요 좀 감각이고 센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석대로 해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또 돈을 못 벌어요 정석대로 분석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나 얻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가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밸류를 평가를 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 결국에 이익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발생하고 지금 다른 동종업계들 대비해서 피어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기업은 또 누구냐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당연히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다 드렸었어요 그쵸 하루에도 정말 많은 보고서를 봅니다 산업에 대한 보고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보고요 여러가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또 정보를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동안에 저의 어떤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느 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벌어야 되느냐 이거를 저는 핵심적으로 잡아드립니다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좋은 내용을 발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이 한 80% 되거든요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다라는 대로 사실은 안 흘러가요 100% 이대로 가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러면은 리포트 나오는 종목만 다 매수하면 다 가게 근데 사실 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가는 종목이 사실 많긴 많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서치해서 시장의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안에서 SDI 보고서만 최근에 거의 20장 가까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주가가 50만원 밑에 깰 때부터 SDI에 대한 리포트와 보고서만 2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 20장이 넘게 나온 보고서를 싹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보면서 파헤치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LG 앤솔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삼성 SDI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이 EV 쪽을 봐야 될 것 같다 EV 향이 SDI 기준으로 했을 땐 고공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소형전지와 사업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재료 쪽도 역시나 양호하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밸류적으로 어느 정도 진짜 낙폭을 너무 좀 확대되지 않게끔 밸류로 갖다가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여기 마련이 돼 있고 우리가 얘한테 지금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유는 또 여기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녀석을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좋긴 좋지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사실 시장의 우려를 딛고 오히려 지금 1분기 컨센서스도 시장에서 예측했던 만큼 충분히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시세부터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지만 그 우려는 사실 이 기업의 밸류에 혹은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 부분이 사실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주가는 억울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야지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 뭐 어렵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숫자 계산을 하고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일단 저는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셀 기업을 뭘 보고 투자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셀 기업 뭐 보고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셀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차 판매 배터리로 누가 지금 제일 돈을 잘 버냐 매출도 물론 좋지만 많이 팔았는데 이익을 못 남기면은 그건 뭐예요? 회사들은 땅파사 장사합니까? 기업들은 땅파사 장사해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하루 일 매출이 예를 들어 200만원 나와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하루 매출이 200만원 나와 굉장히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이익이 없어요 보니까는 원가 마진 계산 다 때려보니까 마이너스 하루에 한 3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땅파사 장사한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장사를 한 게 아니죠?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거죠? 그 반대로 하루에 매출이 50만원밖에 안 돼 50만원 너무 적나요? 100만원밖에 안 돼 매출은 반토막이야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게는 못해도 하루에 한 40만원을 남겨 자영업에서 사실 40%의 이익 마진률은 높은 거긴 한데 어쨌든 40%를 남겨 그럼 누가 더 나아요? 월 결산을 딱 때려보면 이쪽은 그래도 한 1200만원 돈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쪽은 오히려 한 900만원 돈 까먹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남기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투자할 때 포인트는 결국에 우리 SDI라든지 엔솔은 EV향 매출이었어요 EV향 매출과 이익이었습니다 증설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은 좋아요 증설이라는 거는 미래 실적을 땡길 수 있어요 미래에 얼만큼의 매출을 가지고 오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케파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삼성의 저기 뭐죠? 엔젠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케파가 정말 CATL하고 얼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사실 2분기까지도 EV향 매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엔젠솔은 2분기까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팔아서는 적자를 봤다 적자를 본다 이미 보고 있고 본다 하지만 SDI는 이미 이것들이 전부 다 이익으로 전환이 됐고 흑자로 전환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준은 안 받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고요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연구개발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추후에 또 이제 조만간 스텔란티스와의 또 합작 법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증설 관련된 계획들 이야기가 나오겠죠 부지인은 지금 좀 살펴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또 증설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엔젠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계속 증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일단은 사실 과거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투자 포인트 이런 전반적인 연결고리들을 믹스를 해보니까 주가는 지금 진짜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최근에 줬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SDI다 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시세가 올라오니까는 여기 좀 수익 좀 봤다고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비고 들어가서 오르니까 수익 좀 봤다고 이게 뭐 수익 났다 나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는 단기 종목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 종목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뜯어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SDI에 대한 그 분석을 해드릴 때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이 큽니까? 스토리나 기업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 큽니까? 후자가 더 크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차트 가지고 여기서 은봉이 어떻게 길이가 어떻고 무슨 잉태형 뭐 하락 뭐 반전형 산승 어쩌고 뭐 해가지고 망치형 캔들이 떠서 여기서부터 뭐 했죠? 봤죠?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은봉을 이렇게까지 띄었으면 얘가 은봉을 띄었으면 올라온 시세를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건 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악성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물론 이 기사가 악성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기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가 악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수비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수비를 할 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괴롭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갑니다 더 싸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 다 헤쳐먹어요 이렇게 해먹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일진 머트리얼즈 단타 수장이 3.15라는 종목을 굉장히 메인으로 밀었었죠? 삼성 SD에 일진 머트리얼즈 후성해서 3.15 이것만 사면 돈 번다라고 제가 지난번 이렇게 저렴했을 때 작년에 저렴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께 다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세요 일진 머트리얼즈 여기 중간에 은봉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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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봉 하나 이 은봉 하나를 갖다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세무 관련해가지고 일진 그룹이 감찰 조사를 받는데요 근데 그 세무조사팀 중에서 굉장히 약간 그런거 있죠? 경찰 쪽에서도 형사 쪽에서도 강력반 강력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세무조사팀에서도 굉장히 빡센 팀이 있는데 그 빡센 팀이 얘네 지금 조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잘못돼가지고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뭔가 어디서 구멍이나 허점이 나오면 이거 거래정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려감해? 털겠죠? 기사도 겁나게 길게 썼어요 진짜 뭔가 당장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때 일진 머트리얼 쪽에 전화를 하니까 어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 얘기 들은 게 없다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 기사가 너무 있어 보이겠으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가 작살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왜?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지키고 봐야지 수비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수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가 최선의 수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기사가 뜨네 어? 그러면서 욕이 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야 축구가 이렇게 갑니다 음? 그니까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래정지 사유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리콜을 단행한다 뭐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물어주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빠르게 잘라도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사업의 내용을 알고 리스크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만 리스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연습을 했던 수비 전략들로 이런 찌라시들의 공격과 어택을 수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목표가까지 잘 가져갈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항상 계산을 해야죠 숫자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스토리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냈다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상대적으로 SDI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LG 엔솔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엔솔도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나 또 테슬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같이 또 함께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조건 엔솔이 못 가고 무조건 뭐 엔솔 대비 SDI가 간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각자 이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여전히 두기 없다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부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누가 더 우선적으로 시세를 이제 연출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또 어떻게 뭐가 역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엔지 엔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44만 대략적으로 5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총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번 볼까요 시총이 딱 105조 정도가 됩니다 딱 105조 정도 지금 여기 선상이 105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엔지 엔솔이 EV 예비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2배? 뭐 요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를 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SDI는 7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또 저렴하다라는 게 너무나 부각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고 자꾸 SDI를 싸다 싸다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고 실적 중에서 뭐다? 이익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투자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익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따놓고 보면 그래도 SDI가 다른 셀 기업들에 비해서 글로벌 셀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 SDI 최근에 영업이익률의 추이입니다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보시면 우리 3분기까지 꾸준하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신고가를 경신을 해줄 그림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사 매출 및 증감률 전망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기본 베이스로 또 소형 전지 쪽으로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쪽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든지 전기자배터리 EV 쪽으로 여전히 또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해가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DI의 한 매출 비중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재료 파트는 크게 깎이지도 않아요 크게 깎이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밸류의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너무나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 피어라는 건 동종업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파나소닉이라든지 CATL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같이 평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같이 좀 함께 살펴봐서 비교를 해봐도 크게 밸류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사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 뭐 전체 사업부 다 합쳐서입니다 영업이익 봤을 때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삼성 SDA가 좀 그래도 특별히 눈에 띄게 조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 144배 정도 수준 그래서 보시면 한국의 또 삼성 SDA는 27배 정도 2차전지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전체 뭐 소재부터 장비 셀 다 해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30배 정도는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27배 정도면 굉장히 또 저렴한 수준이고 파나소닉이나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잡은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PR이 저렴하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고 파나소닉은 저렴한 게 좀 납득이 될 수가 있고 CATL은 다소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부당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EV 예비다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16배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CATL이 50배 정도 LG엔솔 35배 정도로 산출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익에 대한 지표 뭐 ROE라든지 그 다음에 EPS라든지 결국에 뭐 OPE, OPM까지 싹 다 보면은 이익 쪽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별도로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VIP방에 충분히 다 브리핑이 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의 리딩 서비스가 절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소액 투자자분들께는 저의 비용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비용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리딩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저는 풀이를 해드리고 해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메타버스 쪽으로 하드웨어는 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우리가 5천원 밑에 계속 분할로 매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2, 13% 때까지 수익이 벌써 올라오고 있고 업사이드 상당히 큰 종목이고요 중간에 여러분들께도 DBI텍이라는 종목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엔캠도 9만원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소개를 이날 정확하게 이날 해드렸었고요 가끔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긴 하지만 제 영상을 디테일하게 정말 진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제가 작게나마라도 마음표현 아닌 마음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담아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날은 제가 또 한 1, 2주, 1주?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DBI텍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좀 해드렸어요 적정 시청을 그래서 이 녀석이 올해 벌어드릴 돈을 좀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지금 더 급증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6,500억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찍혀있는 건 6,200억 수준인데 한 6,500억 라인까지 좀 보고 있어요 6,500억에다가 파운드리 쪽에 지금 8인치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기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인치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봤을 때 8인치 파운드리의 기업들의 평균 PR 같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10배에서 12배가 나오는데 이 녀석은 약간 피크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인율은 20,30%만 적용을 시키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9배에서 10배 정도만 멀티풀을 부여를 한다고 쳐보더라도 시총이 단순 계산했을 때 한 6조 이상은 충분히 좀 가능한 레벨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12인치로 다 넘어가진 않단 말이죠 공장 가동률이 지금 진짜 거의 99.9%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8인치 파운드리 수요는 계속 지금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장비주들이나 대부분 다 12인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증서를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장비 구하는 것도 물론 일이지만 어쨌든 추후에 2024년, 2025년에는 12인치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증서를 하는 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인치의 라인이 깔려있는 8인치 쪽으로 깔려있는 이런 기업이 오히려 지금 깜짝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동률은 100%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캐파를 증설하지 않고 가동률을 100% 풀로 돌리면서 실적 이렇게 껑충 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 가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보시면요 이익률이 무려 지금 올해부터는 40%, 41% 때까지 나와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 엄청난 수요를 커버치고 가격 하락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8인치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데 공급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 물론 뭐 줄어들진 않지만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배율까지 나온다 ROE도 37에서 30대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PER도 보시면 6배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프리미엄은 부여를 해줘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DBI텍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12만원, 13만원, 14만원까지 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밀어붙여서 분명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꺾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 충분히 10만원대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관의 분할로 모아서 한번 그렇게 노려보신다면은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다못해 지금 10만원에서 10만 5천원만 가져도 지금부터 50%, 45% 수익인 거예요 업사이드가 이렇게 본다면은 차트로 이런 분석은 못해요 없는 그림을 어떻게 차트 분석할 건데 지금 8만 5천 4백원이 최고가인데 이 이상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건데요 차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투자 관점으로 분석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밸류를 따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는 확실하게 차트로만 분석을 해라 하지만 이런 종목에는 차트 분석이 안 먹힌다 아시겠죠? 그래서 밸류로만 개선을 했을 때 저렴한데 이 저렴한 게 적당한 프리미엄을 한 번은 받아줘야 돼요 아무리 피크성 실적이라고 한들 그 실적을 일단은 그려내야 됩니다 주가에 빨랄 때 빼더라도 그래서 그 지금 그려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DBI텍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정이 조금 눈에 익어서 눈에 조금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업사이드가 크고 밸류에 대한 매력이 큰 종목이 은봉을 띌 때는 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반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띌 때는 아쉬워야 돼요 오히려 아 좀 아깝다 더 샀어야 되는데 혹은 아 비중이 좀 아쉽다라는 사실은 그런 후회가 좀 있는 게 사실 정상인 거고 은봉을 띌 때는 아이고 땡큐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은봉이면은 아이씨 이거 손절해야 되나 양봉이면 오케이 가자 또 이러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런 종목은 저는 좀 반대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급드린 내용들 한번 별도로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녹화 시간 대략 30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31분 정도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다라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의미로 제가 여기다가 1 플러스 1을 이번 영상에만 추가적인 30일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깜짝 게릴라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착순 이런 거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만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2차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제2의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이 지금 벌써 이미 사자마자 두 자릿수 수익률에 대부분 올라왔는데 한 종목이 지금이라도 사야 될 종목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는 오신 분들이 바로 편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단타수장이 항상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 자체가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혜택 받아가시라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제가 이거 이미지도 안 만들었잖아요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추가 30일을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총 60일에 44만원이에요 딱 이 영상만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성함 뒤에 이 번호로 성함 뒤에 88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뭐 평소에도 가입 문의가 많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88이라고 숫자까지 같이 붙여주셔야 1 플러스 1 혜택 적용시켜 드릴 거니까 홍길동 88 이렇게 해서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신 분들은 이벤트 바로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한해서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좋은 종목들이 정말 좋은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고 2분기 때 우리가 한번 이 시장의 승리자가 한번 돼 봤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 그렇게 우리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힘들 시장에서 아직도 코스피는 2500, 2700 중반에 머물러 있는 이 흐름에서도 우리는 시장 대비 상당히 선빵하는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홍길동 88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름 88이에요 홍길동이라고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성함 뒤에 88 붙여주시면 1 플러스 1 총 60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